일단 휘짜 휘짜 맛있겠다 아 휘짜 어디 거냐고 브랜드 요즘 브랜드 다 맛있어서 요즘 피자 되게 혜자 된 거 알아요? 요즘 피자들이 되게 혜자가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피자의 기본은 뭐다? 바로 페퍼로니죠 페퍼로니에다가 페퍼로니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두 배로 그럼 페퍼로니가 완전히 깔렸겠죠? 거기다 베이컨을 추가했어요 거기다가 사각캠 요게 사각캠이에요 사각캠 요거 요요토핑 양송이버섯까지 해가지고 요즘 피자 맛없는데 찾기가 힘들지 그치 요즘 피자 다 정신 차려서 진짜 맛있게 잘해 근데 요즘 잘 안 되는 피자집이 어딘줄 알아요? 도미노랑 피자 옷이래요 왜냐면 얘네들이 가격이 너무 비싼데 동네 피자라든지 중소브랜드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데 학구 피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8천원 할인 몇천원 할인 막 때리고 있는데 쳐다도 안 봐요 사람들이 이제는 에 맞죠? 요즘 피자는 되게 혜자 됐어요 응 아우 맛있겠다 이것은 리부 이벤트입니다 자라도 오고 너도 와서 한 조각만 먹어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찍을게요 응 그래 한 조각씩 먹어라 응 자라야 응 응 두 조각을 줄 순 없잖아요 인마들이 두 조각 두 조각 먹으면 나는 내 조각 밖에 못 먹었잖아요 이거 이랬던 새끼가 야 형 다 드셔도 돼요 괜찮아 야 네? 두 판을 시켜서 같이 먹지 더럽다 더러워 피자 자르는 칼 없냐 우리 집에? 돌리는 이거? 그거는 없어요 맞나? 예 주문해라 동그랗고 그냥 톱니처럼 되어 있는 응 그게 있어야지 피자 잘라 먹기 좋지 응 그게 집에 왜 있냐고? 있는 집도 있어 한 조각씩 먹어 오 오 사 삼 이 시가 한쪽으로 드세요 시가 한쪽으로 드세요 시가 한쪽으로 드세요 시가 한쪽으로 드세요 시가 얼마나 한다고 두판을 시켜서 애들 두기 드럽다 더러워 저희는 아는 홍천에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시가가 안 달려서 와 그걸 집에 누가 부리는가 띵너우네요 시가 한쪽으로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응 한번 네 네 에이프야 예? 이거 예 스파게티거든? 예 이거 예 비벼줘 비벼줄게 아니 왜 이렇게... 왜 난리 치세요? 왜요? 왜요? 예 음 음 와 와 토핑 4,000원씩 추가했나? 6,000원씩 토핑 추가했니? 5,500원씩 추가했어요 5,500원씩 토핑 추가하니까 진짜 맛있다 햄피자다 햄피자 음 음 피자는 이래야 돼 너무 밝아요? 이거 들고 올게요 그냥 검은판 위에다가 옮겨올게요 바퀴 좀 줄이고 구로막히 지워라 아무것도 안 보이네 흰색이 진짜 안 보이네 와 존나 짜다 아 아 개짜다 근데 피자는 짜야돼 음 딱 좋아 맞죠? 피자는 짜야돼 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 이 개새끼 새끼야 인마 사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이 새끼가 인마 너무 좋았어 이 새끼가 음 음 ps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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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s 에어머 이번에는 오우 밝고 밝아요 잠깐만요 진짜 뒤지게 박네 바퀴 좀 내려놔 태훈아 바퀴 올린다고 너 안잘생겨져 네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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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흑인 돼지 귀신 아 이거 발기 아 귀찮아 그냥 아 먹을 때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됐죠? 이 정도면 딱이야 와 존나 짜지? 그래도 맛있지 않아? 혈관 터지는 거예요 피자는 짜야 돼 무조건 짜야 돼 장갑 안 껴도 될 거 같아 피자는 무조건 짜게 먹어야 돼 음 음 음 음 음 음 이야 햄추가니까 미쳤지 맛있긴 하지? 네 저 라면을 끓이고 있을게요 뭐하는 짓이야? 네? 라면 안 먹어 아니에요 음 라면 왜 먹어 계란들아 해 봐 음 너무 고단백 드시는 거 아닙니까? 후라이니 몇 개 할까요? 다섯 개만 할까요? 네 개 약간 반숙 느낌? 음 응 음 음 음 음 너무나 맛있다 무슨 보우가 떡같다 떡 이래야지 요즘 피자들이 다 맛있어 진짜로 내 개인적으로 맛없는 피자집은 우구살 피자 말고 없어 나는 우구살 피자 맛없더라고 피자랑 치킨공주 피자도 은근히 괜찮아 치킨이랑 먹기에 아 미쳤다 꾸덕꾸덕하니 그냥 스파게티 봐라 이거 이야 이게 새끼 니가 비록 냉동이지만 그래도 맛있다 이게 립이벤트에요 상상해나 갑니까? 오늘 어디야 소식하러? 음 개맛있다 진짜로 파게티 니가 감히 나를 한입에 먹어? 아 진짜 맛있어 근데 근데 레알 맛있어 레알 토핑이 신의 한수였어 진짜로 여기 피자집 이름이 비스트로 피자래요 뒷간거 아니구요 근데 이 시간에 여기밖에 안 열어서 그래요 와 아니 토핑이 미쳤다니까 토핑이 봐봐요 봐봐요 별X도 없네 아 근데 이 안에 이 안에 페퍼로니가 다 깔려있어요 이거 뒤집어 까면은 근데 손 들어오지니까 안 깔게요 음 음 음 음 어 야외활동을 오토바이만 시키지 말고 형도 걸어 좀 걸어 주차장까지 음 음 위에 올릴까요? 음 비스트는 역시 융도존이지 그렇지 제가 왜 오라고 했냐면요 노른자 싹 찍어가지고 말했죠 노른자 찍어갖고 와 미친 아 후라이에다가 중간에 싹 올려요 안에 지금 노른자 있거든요 싸버려요 이렇게 싸요 싸 싸 그럼 누가 싸? 내가 질질 싸버리죠 먹고 나면은 앞에서 쳐 먹는 거 직관하고 싶다 키우키우 와 미친 모르는 것 같은데 아 부끄 wrap 자막 마음이 안에서 stamps 물티슈 없어? 있습니다 밑에 너무 많이 흘렸어 퀴즈는 괜찮은데 음 상관없어 배 때문에 오르막길 올라가듯이 흘렀네 기웃기웃 호흡을 살 버렸네 으아 배다 캄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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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맛있다 존나 맛있다 존나 맛있다 존나 맛있네 하아 존나 맛있네 홀리쉣 진짜 주작함의 끝을 보여주시네요 어휴 존나 맛있다 존나 맛있네 어휴 존나 맛있어 홀리쉣 존나 맛있네 뭐? 이게 서른여섯 살이라고? 피자가 넘어가냐 태훈아 하하하하하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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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랑 피자랑 너무 잘 어울린다 새끼손가락 계속 진짜 그럴래? 뭐요? 홀리쉣 머더풀 뭐요? 핀피자 딜리셔스 흠흠 네? 아 좀 오래 보고 싶은데 또 먹는 꼬라기 보면 ros jijis 도망간이다 음 아 뭐예요 저 지금 피자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 존나 맛있다 진짜 진짜 형님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200킬로그램은 거뜬히 넘겼을겁니다 피자 미쳤다 너무 맛있어요 뭐야 페퍼로니 살라미 햄 포크 바삭 올리브 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미 종살당함 도우면 뭐가 최고냐고? 여기 맛있는데 비스트로 피자 맛있긴 해 와 더블빙 맥새끼 존나 쿵쩍쿵쩍거리며 처먹네 맛있긴 하네 진공청소기야 뭐야 그만 쿵쩍거려 아 이거 홈플러스 피자 존나 맛없어 그걸 아휴 그걸 아휴 그 냉동 피자는 먹는 게 아니야 아휴 냉동 피자를 왜 먹니 비슷하게 흉내만 낸 건데 에어프라이어 넣고 돌려가고 먹는 거 아휴 그럼 왜 먹니 핫도그라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아니야 고맙습니다 은가비님 내가 먹어봤던 피자들 중에 제일 맛있었던 피자는 미국 가서 먹었던 게 제일 맛있었던 거 같아 어렸을 때 미국 갔었거든 초등학교 때 그때 먹었던 피자맛이 진짜 야 그런 치즈냄새를 못 맡아봤어 내가 어렸을 때는 그때 그게 좀 기억이 오래 남는 거 같아 야 너무 반숙이야 이건 반숙을 넘어서 그냥 그냥 생, 생겨란 아니야 이거? 에이 반숙입니다 형님 야 여자 새끼들은 왜 피자 그쪽 빵을 안 처먹고 버릴까 내 여자친구도 오늘 그 하길래 후두려 패버림 아 진짜? 어 패버렸어? 그럼 네 여자친구 나한테 데리고 와 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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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아주 그냥 예? 예?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무슨 소리세요? 온도 좋아 응 다가 아 와 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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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이래 이불이다 뭐가 먹어요 마인보우 키우기 네 음 개맛있다 콜라 더 없니 어우 좀 느끼하게 형은 음식 흘려도 배불더게 흘려서 다시 먹을 수 있는 점이 부럽네요 얼콜 나머지게 어우 어우 너무 배불러요 어우 진짜 청라 지나갈 때 바로 호출이 해야겠다 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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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굳이도 못할거면서 어우 어우 배불러 흠흠 발톱은 스스로 깎을 수 있나요? 네 솔직히 씻을 때 안 보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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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티셔츠 좀 갈아입고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러고 가자 다음 콘텐츠는 뭔지 아세요? 바로 코트의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채널 고정 right now 에 진짜 배떼기가 대한 미국 만세 산둥이를 넘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육둥이 임신한 수준이네 재미가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무 많이 먹었다 어우 야 피자 양이 많냐 나 피자 한 판 아직도 못 먹어 너 평소에 4조각도 진짜네 그러니까 오늘 또 4조각 먹었지 다섯 다섯 조각이야 아 그래서 배부르구나 거기다 스파게티 아 그래서 배부르구나 거기다 계란 알았어요 알았어요 너 맞을래? 너 맞고 싶냐? 어 너 맞고 싶하겠어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마 예 아 왜 노출하셨어요 방금 와 몇 끈이노 시옥 비읍 어 어우 너무 배불렀다 요즘은 해놓았습니다 너무 배불러 홀리쉣 홀리쉣 호화시키시죠 으흑흑흑 쌈맨을 피하겠다 어우 바닥에 좀 잔해가 많았지 배란을 구워해줘요 펜트 위에 더욱더 과부겅이 같습니다 좋아보이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흠흠 홀리쉣 아우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요 너무 배불러요 너무나도 배불러요 너무나도 배불러요 흠흠흠 쌈매 한 대 펴도 될까요? 어쩌라고 뭐요 뭐요 이 흠흠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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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아 몇 개서부터 미끄zona 네土